먼저, 고소한 면면 적당히 다른데 오늘의 초콜릿 저는 안녕하세요 먹은지 입니다 오늘은 생새우의 먹방을 준비했어요 초고추장 간장 낙교 무순 장미 초생강 레몬까지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으악 앞으로 더è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odels 마무리 다시 surprise 너무 맛있어 우유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조금 더 맛있어요 저는 마요네즈의 맛 맛있네요 초콜릿 도와줌 고소하고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딸기맛 딸기맛 너무 맛있어요 잘 먹어요 딸기맛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게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